내 집 하나 확대 내 집 잡았어 4번 이렇게 있어 그러면 4번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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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게 애들이 막 배가 밀렀나봐 오 확해 쭉 들어가야겠다 못잡을거면 쏘지 말고 잡을 줄 알았겠나 죽을거면 이동하지 말지 죽을거면 가지 말지 애들 눈이 진짜 좋다 칸 뒤치는데 죽었어 아 진짜 맞아 했잖아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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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지 봤어 야 근데 윤난이 애들은 해가 아니다 윤난이 누웠다 바로가자 나 피 안빼고 3층 팀에서 뛰어내렸다 바사 같이 가자 아 바사를 시켜 아니 근데 말도 안되잖아 쟤 감히 정문에 했어 정문에 애 차 탔다 나 멀어 기다려 바로 들어갈게 그냥 왼쪽 바깥으로 올게 야 한 번 더 넣어 살렸어? 하나 더 있냐? 살린거 기절 같은데? 다 기절인데? 셰크 다 기절인데 킬 뺏힌다 다 킬이야 엄마났어요 엄마가 들어가지마 확인 뭐야? 형 살린거 기절 바퀴 안 떨어졌다 기절 3층 집 2층 고고고고고고 3층 집 2층 하 카카가 라스트 라맨 퍼티 좀 아 오른쪽 바깥 하나 2층 살렸어 2층 살렸어 2층 살렸어 백성 기절 4번 라스트 4번 라스트 확인했어 4번 판자였어 까까까까까까까까까 왜 춤이 안 켜지니? 안 켰으니까 형 추가 왼쪽 판자 하나 오른쪽 판자였어 왼쪽 판자로 오른쪽 판자 하나 그대로야 확인 꼽할때 다시 와도 온다 아 붙을게 그럼 괜찮양 안보이냐고 보인다고 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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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꺼부터 할게 내꺼부터 할게 내꺼부터 할게 나 그냥 표시 갈게 몰라 내꺼부터 할게 그 아래에 넣지 않는다 쓰레기 왼쪽 판자 안해 왼쪽 판자 안해 정본있고 판자 기절 여기 집 뒤 단차 기절 단차 기절 나이스 단차에 하나 더 있을거야 끝이야 아 진짜 확인 나 피 채우는 중 엘핑 위에 안올라 붙여줄게 아 사람 너무 많아 뭐야 몇 명이야 야 어떻게 알고 있어 야 일단 헥컴트에 기다리다 쟤 라스트다 쟤 라스트 나 못살려 나 못살려 라인샷 하래 라인샷 하래 이번 단차 디아 레티러 뒷단차야 괜찮아 얘네 이상해 강현이 형